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야,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게 그나마 격려야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니네네 구독 누르는 거 그 정도일 뿐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불안해 지금 나 700개 썼거든 750개 썼거든 와, 황금, 야, 황금 깃발인데 아, 황금 깃발이 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상대를 좋아하기 때문에 황금 깃발만 딸랑 있잖아 아, 예 계속 나가다 오면서 해야 돼 자기가 200개 남기고 뽑기 했듯 Let's go 가요 1, 2, 3, 망했다 아, 합의님 이쯤 되면 짠해요 날 동정해줘 자존심 같아서 날 동정하지 마 할 텐데 날 동정해줘 간다 아, 씨, 알비다 아, 씨, 알비다 에? 와, 30명 들어봐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야, 너네들이 그거라도 해줘야 내가 미루고 어디든 할 텐데 아, 한 개씩 천천히 갈게요 와, 진짜 폭풍 루피는 상상도 못했다 하나 준다고? 폭풍 루피 하나 줄려고 금깃발을 깐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좋은 카이도뉴이 하나 나옵니다 왼손으로 누를게요 예전에 왼손으로 나왔어요 내가 옹파 두개 뽑았거든 왼손으로 누를게요 자 방어 방어 수비 수비 백키드 다 있어 어 백키드 다 있어 오우씨 화장실에 한 번 갔다 올까? 이리와 내가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올게 화장실에 갔다 오면 혹시 모르잖아 시간을 볼게 여기가 등깃발이에요 자 자 제가 너 초팔 뒷꽁무늬가 좀 귀엽잖아 그래도 뭔가 나올 것 같아 자 나올 것 같아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얘들아 인생은 동정적으로 생각해들 자 자 자 한 개씩 다 갈 거예요 아주 천천히 곱씹으면서 갈 거예요 자 아주 곱씹으면서 아주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천천천 자 치즈벌 반갑고요 자 천천히 자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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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타비형한테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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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뜨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여러분도 천천히 천천히 마음을 두팍이 먹지 않고 운정적인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아 충격수네 로우다 아 아 레일링 아 레일링 육성인데 아 지 사실 천천히 한 개 더 아 제발 으아아아아 씨 아 앗 안찍해 으아 으흐으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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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이야 나왔다 으아 나왔다 나왔어 우와 아씨 나 안나올 줄 알고 엄청 걱정했거든 야 아 아 고마워요 와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나왔다 와 진짜 고려온단 비타민C 1000때문이야 와 와 은단이 눈치 없네 너 죽었다 너 진짜 와 와 와 진짜 고려온단 비타민C 1000 진짜 유재석씨 유재석씨 감사합니다 와 금 받았네 진짜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진짜 와 야 와 와 와 누가 나한테 200개 떼서 나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나왔어 와 미쳤다 용기운 받아갑니다 그리고 윤금미 윤금미 어딨어 합의 채널 행운의 아이콘 윤금미 윤금미 때문이 되겠다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짜릿하다 저희 뽑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기운과 이 느낌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자 카이도 카이도 누래곤 카이도 최왕생물 카이도 렛츠고 자 하나씩 곱씹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자 공격수 로우는 하나 더 남아요 오케이 로우 하나 더 났어요 자 여러분 이걸 하면서 오늘 1500개를 1550개를 쓰면서 일단은 키드 100 잡았고요 로우도 이제 구식하게 잡힌 거예요 85만입니다 아까 기어 포스일 때 떴어요 스네이크맨일 때 뜨지 않았어요 스네이크맨일 때 뜨지 않았어요 가자 저 저 미스 웬스데이 로브리츠 좋나요? 천천히 자 우리 젠프리 천천히 웬바 제작자 웬바 제작자면 형 카이도 하나 더 줘야지 형 고마워 나 형 망한 거 뽑고 열한 번 까기 했는데 원투에 용카 뽑았어 개꿀 축하해 그래도 나 한 개라도 나와서 다행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저는 용카이도 하나를 뽑았는데 두 개 뽑기로 했으면 큰일날뻔 했다 다음 거 기다려야겠다 뭔가 스킬의 이펙트에 비해서 너무 불안한 게 아닌가 싶어요 딜 안 좋아요 나도 너무 기대를 해서 약간 실망감이 있는데 직접 써보니까 이게 5성이잖아 5성의 스킬 레벨 5인데 원카운트 녹네 살살 녹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다음 캐릭터로 준비할 것은 사왕검수 준비하고 저 아이아 2천개 좀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